배우 이민정은 지난 12월 딸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민정은 아무리 봐도 길다, 피아노도 칠 수 있는 서희 발가락 길이이라며 둘째 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이민정이 딸의 발가락 사진을 인증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아기 발치고는 발가락 마디 마디가 길쭉길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민정은 딸의 발가락 사진을 공개한 후 발가락도 길고 예쁘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발가락 손가락 긴 건 내 유전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민정은 이병헌과 결혼 2년 만인 지난 2015년 첫 아이이자 아들을 낳았고 또 다시 8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는 경세를 맞았습니다. 이병헌은 지난 11월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뒤 사실 다음 달에 둘째가 나온다. 태명은 버디로 지었다. 지금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이민정씨, 아들, 버디와 모두 영광을 함께하겠다. 나이스 버디!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현재는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이지만 사실 두 사람에게 이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방송에서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이병헌이 직접 혹은 이민정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대입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로 50억 동영상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이병헌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휘말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병헌은 과거 재벌 총수의 양자 자리를 제안받았던 인물입니다. 때는 지난 1990년으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정의자 여사와 사이에 삼남 일려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직한 장남이자 장차 대우그룹의 회장이 될 김선재가 24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 방송에서는 김선재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정의자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딴 선재미술센터를 만들어서 아들의 영혼을 기렸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우연히 tv에서 아들과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병헌이었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이병헌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병헌은 양자가 돼달라는 제안에 깜짝 놀라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흔퇴히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병헌은 이들 부부의 양아들이 됐습니다. 이병헌이 정재계 쪽으로 두터운 인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김 전 회장 부부의 덕이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9일 숙환으로 김 전 회장은 별세했는데 이병헌은 빈소에 방문하며 오랜 2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앞서 나온 50억 동영상 사건은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가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건전한 이야기를 했던 장면을 촬영해 돈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 금액이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은 체포되었고 이병헌 측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새 전개를 맞이하죠. 모델 이지 측에서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병헌은 논란 이후 자신의 잡힐 편지를 공개했는데 여론은 결코 그에게 옹호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광고 퇴출 운동까지 일어나죠. 이후 이병헌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병헌은 두 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사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병헌이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을 전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헌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다음 날 두 여자가 포함하는 동영상을 찍으려 하였지만 이에 실패하고 50억을 요구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차 공판에서 이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라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자 이병헌은 농담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병헌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개된 문제의 발언인 내 머릿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2015년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볼 때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돈을 노리고 사전 계획된 범행으로 보아 이같이 판결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는 유명인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병헌은 재판에서는 이겼으나 대중적 인식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유부남인 이병헌이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시도하다 위협당한 셈이기 때문이죠. 판결문 또한 이병헌은 모델 이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델 이 씨는 오히려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역으로 이미지의 치명타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후 이병헌은 미국으로 떠났고 정의자 여사를 만나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의자 여사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 아내한테 더 잘해줘라.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고 이병헌을 다독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한창이던 때 아내 이민정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민정도 덩달아 임신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쌍하다. 안쓰럽다. 이혼 안 하는 걸 보면 유유상종입니다. 등등 온갖 동정의 탈을 쓴 조롱과 비아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한 방송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정이 너무 쿨한 것. 두 번째는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세 번째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사는 것. 이 세 가지다. 김가연은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추측을 내놓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민정 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신하면 여자가 감정 자체가 예민한 상태인데 몸 안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널인 한 기자는 논란 이후 이민정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민정 씨를 잘 아는 지인에게 이병헌 씨 스캔드 이후 이민정 씨 표정과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상태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은 이민정 씨가 의외로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이민정 씨 표정을 흉내내줬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어 기자는 눈을 꼭 감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민정 씨 데뷔 직전에 우연히 만나서 식사를 해봤는데 이민정 씨가 굉장히 속이 깊어요. 두 사람 관계는 일정 부분 각자의 사생활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가 논란 이후에 생겼어요. 물론 본인들이 한 말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거도 재조명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2007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이민정은 막 시작하는 신인이었고 이병헌은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병헌은 이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는 친구인데 내가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 역시도 1년 넘게 해외 촬영 일정이 잡혀있어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주 간혹 1년에 한두 번 통화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병헌은 국내 활동과 더불어 할리우드 진출을 하게 되었고 이민정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흥행으로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시상식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눈짓으로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민정은 이병헌을 피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병헌 꿈에 이민정이 나타납니다. 잠에서 번쩍 깬 이병헌은 그때 시상식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모습이 미웠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이민정은 마음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일이 계기로 이병헌과 이민정은 다시 사랑을 키워나갔고 2012년 각자의 홈페이지에 장문에 글을 올리며 열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평가로 나뉩니다. 천재 배우이기도 했다가 외도로 전국을 떠들썩이게 만들더니 다시 연기 실력으로 그 논란을 잠재우는 이병헌은 굉장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날 큰 과오가 있었지만 이후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굉장한 연기로 매번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